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에게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인의 십년 가운데 주님이 지혜와 충명을 부어주셔서 하늘에 거룩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실현됨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각인의 영혼을 극률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이 시간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행성 이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3500년 전에 또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또 욕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지구의 모양이나 공중에 떠 있다는 거나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거나 지구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담 한 사람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사람의 몸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게 바로 DNA다 여자는 XX라고 하는 DNA가 있고 남자는 XY라고 하는 DNA가 있는데 모든 남자의 몸 속에 Y염색체 또 여자는 미토콘디레아 내에 딸이 엄마가 딸에게만 전달해 주는 그런 DNA가 있다는 걸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이 살았던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이 꽃동산 맞죠? 우리 김병리 어르신이 이렇게 하셨어요 꽃동산 아닙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크게 몇 개의 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개의 강이 있는데 두 개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두 개는 사막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 시대의 첨단 과학이 찾아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아가 살던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귤 상자에 귤이 하나만 썩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빨리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인간의 죄가 너무나 팽배해졌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의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뜨거운 한낮의 더운 여름날을 버티고 며칠을 지났으면 바글바글 끓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는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사람은 아무도 타지 않는 결과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증거로 아라라산이 존재하고 또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높은 고산 지대에 소금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지각 표면층의 75%가 강가나 바닷가에 또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층을 퇴적층이라고 하는데 그 퇴적 지층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인류 초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분인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 하시다가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무려 기간이 2500년입니다 2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2500년이 흐른 뒤에서야 모세에게 처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게 창색입니다 인류 역사가 2500년이 흐른 뒤에서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기록이 됐어요 모세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모세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창조하신 것부터 해서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시작이 된 것을 쭉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국기, 뢰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다섯 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신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면 되냐면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보면 조연을 봐요 주연을 봐요? 주인공을 봐야죠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주연이 심각한 일들을 체뢰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긴장하니까 조금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게스트 몇 명이 나와서 농담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진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천국이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이어서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본만 해도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닭강도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뎅도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제주도만 가도 신이 수만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도만 가도 신의 종류가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은 있을까? 진짜 신이 있다면 참신이 있다면 그 참신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지? 맛있는 음식은 먹어보면 되잖아요 아름다운 꽃 한 개는 맡아보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의 살을 보이며 후래의 살을 진술하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봐라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도 가고 어떤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내가 바람필 때 저 좀 혼내줘서 바람 안 피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제가 사기를 좀 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기를 못 치게 저를 좀 징벌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힘든 사건 속에서 신을 찾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럴 때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신은 참 부모와 같다 참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랄 때는 격려해 줍니다 자식이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길을 가서 더 큰 인물이 되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신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해 봤습니다 미래의 일, 과거의 일 그리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참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동양사, 서양사가 있듯이 성경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농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가 대략 몇 년이냐면 4천년입니다 4천년 이 4천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작아서 안 보이죠? 확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 때까지 그리고 이 모세 때까지 이 기간이 무려 25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물로 세상이 멸망한 적이 있었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다 문어나 그리고 갑오징어나 이런 종류들은요 위험에 처하면은 뭐를 쏘고 도망가죠 뭡니까? 먹물이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 것처럼 인생은 좋은 곳이 있으면 욕심을 냅니다 빼앗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잘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게 죄의 시작인데 이게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아버지 아담이 나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결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알고 이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전체 아래층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시겠지 하고 나옵니까? 두들기잖아요 초인종 누르잖아요 한 번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강의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세는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때 사건이나 그리고 노아가 살았을 때의 홍수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 때에도 이 모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39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300년이 흐르고 또 500년이 흐르고 또 200년이 흐르고 어쩔 때는 동시대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3500년 전, 2700년 전, 1900년 전 이런 연대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단독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변국이 있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국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벨론, 그 전에는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는 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여기저기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거를 구글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이 지구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살고는 계시죠? 그런데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겁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70, 수십억 명이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인천계양교회당의 3층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옮겨 가봅니다 한 30분이면 가잖아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갈 거냐 에덴 동산이 있었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기억나시죠? 그곳으로 옛 에덴 동산의 옛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꽤 한참 돌아가죠? 여기 보니까 여기 위에 이 강이 티그리스강입니다 밑에 있는 이 강이 유프라테스강이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리고 비수온강과 기온강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사막 아래 묻혀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아라라산이라고 했잖아요 터키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곳이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의해서 태적 지층이 엄청난 두께로 쌓여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곳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도 가보면 어마한 정말 엄청난 그 길입니다 남북한 그 거리만큼 되는데 이건 사진을 좀 보면요 그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선 인터넷이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조그만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곳에까지 와서 착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이 그린드 캐니언의 협곡은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깊은 약 1500m 깊이까지 지층 자체가 태적 지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여기 흐르고 있는 강이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아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이 볼리비아의 3600m 정도 높은 곳에 소금 호수가 있다고 하는 것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소금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스라엘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혹은 경상도 땅만 하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조금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살짝 흐릿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싶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대에 건국했을 때 이제 농호, 부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했을 때 여러 가지 고생하고 환란당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기념관이 야드바셈 이스라엘 박물관입니다 그 부분은 또 이쪽 왼쪽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 사정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창조에 대한 내역을 일부 살펴봤고 또 과거 인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 노아의 방중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그 죄가 가득 찬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샘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쫓아서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흩어져 살지 말고 다시 모여 살자 라고 하면서 쌓은 탑이 있어요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시는 것을 보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원래 하나의 언어에서부터 온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졌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한 가족인데 조금씩 경상도 말, 강원도 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알아듣기는 할 텐데 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할까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10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그때 고민하던 끝에 갈대야 우루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셔요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전에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디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리게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총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이 야곱대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이 400년 동안은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여정 중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식계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 축복해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엄마 아빠가 늘 하는 얘기 맞아야 들려요 맞죠?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상을 줄게 대신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 있다? 매를 맞는다? 그럼 엄마 마음은 솔직히 어때요? 매를 때리고 싶어서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그 여우와 하나님이 인생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영혼을 인생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명함이 두 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블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성경에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에게 알려주셔서 죽음 이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역사를 이끌어오신 분이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죽음 건너편에 재판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가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큰 민족이니까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선 살 때도 큰 거 싱싱한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멸목 사올 때도 새끼손가락 한 거 말고 팔뚝만 한 거 큰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지상 만민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선택해야 될까? 강한 민족, 약한 민족 정답은 약한 민족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스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런 즉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좋은 것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의 만원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식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순종을 했을까 불순종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축복의 길을 걷게 해주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오 선택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보게 되면 BC 2000년부터 BC 1500년 그리고 AD 95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는 무려 16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종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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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우리 보험 약관 보면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뭐가 얼마 나오고 뭐 얼마 나오고 뭐는 얼마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했을 때에 그 목록들이 어마어마하게 신명기 11장 28장의 레이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순종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이 잘 돼서 나와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점을 낼 수 있도록 체인을 이렇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화장품 회사가 잘 됐어요 그분이 이제 또 체인을 이렇게 막 내줍니다 그런데 잘 되는 체인점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안 합니다 말투도 거칠고 출퇴근도 영업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재료도 비싸니까 좀 싼 걸 쓰고 여러 가지 변직적인 방법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사장님 이 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샘플이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네 얼마 동안은 했습니다 신명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또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농사를 짓는데요 너무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돈 빌리러 가는 게 좋아요 빌려주는 게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음이냐 빌려줘도 좋지만 빌려줘서 못 받은 돈 다 있을걸요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야 임하느냐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내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피면 용서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마치 그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약속했던 거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요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현재의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영토를 차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아말렉, 미디안, 가난, 암몬, 불레색 이런 족속들과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족속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냥 멸망해야 되는 건가? 이런 반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잘 운영해서 전술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가난한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지 마라 첫 번째는 너희가 순종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가난한 족속들이 너무나 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너무 심하면 주변 나라를 들여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봐줬다가 그래도 심하면 또 주변 나라를 들여서 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족속이 너무나 죄가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죄악이 가득 차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또 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위도왕국 때에는 이 땅의 영토가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모합소바, 아람, 한마트, 애돔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의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 초대왕 사울왕이 통치했을 당시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다위도왕이 통치할 때예요 이 부분은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고 주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궁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그릇은 다 금이고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설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곳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신의 산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식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이번에는 조금 무섭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민족보다 비참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보다 비참하게 되는 일이 있고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복을 내리셨죠 이제 잘못했을 때 화를 내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샘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도와주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이스라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신명의 11장 28절에는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추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명의 2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먹고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잘 보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열방 중에 다 흩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흩어진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땅은 황폐하게 되고 식량도 없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쫓겨난 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초반에는 순종하는가 싶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계명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됐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가 350년이었는데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이드, 솔로몬 왕 다이드왕과 솔로몬 왕 이때에만 반짝 순종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왕 솔로몬 왕 때 BC 930년경에 우상 숭비하는 일이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분단의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서 주변 나라를 불러들여서 치고 북이스라엘도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남유다를 치는 결국에는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이 됐고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통치했고요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또 남쪽에도 나홈, 하박국 이런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훈계하면 뉘우쳐요 그리고 이제 용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시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무려 얼마였냐면 900년 동안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직원이 거역하면 내보내면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잘 안되면요 그것같이 힘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보살핌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피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올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또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점점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런 죄도 지었어요 레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 신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는요 여러분 최근에 아이 낳으신 분들 계세요? 그 아이를 태워서 불로 태워서 신에게 바쳤다니까요 그런 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몰렉이라고 하는 신 외에도 우상에게 어린 생명을 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마치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남편이면 이스라엘은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 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남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모르고 살아가요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죠 과부의 삶은 힘들잖아요 거닥거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남편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반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은니라 하지만 하나님도 참 끈질기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내 종 선지야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속상함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작은 민족을 불러서 민족도 없고 땅도 없던 너희를 가난한 땅에 두어서 민족을 이루어줬고 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예를 보면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에레미아가 살던 때는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가지고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에레미아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우상순비한 결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을 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비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순종하는가 싶더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보냅니다 또 다시 또 또 또 누구의 마음입니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이 저주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레이기의 1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계약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기록된 대로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공의로우시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을 보고 그 누구도 어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쭉 보는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데에서 우리가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나라가 될 줄 알았더니 불순종하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때까지 계속해서 속국에 그러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마가범 12장 6절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가 싶더니요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다이도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부강한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글소가 그런 능력자인 겁니다 그럼 그가 왕을 삼아서 로마를 박살내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적인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박해 이런 거에는 별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이제 뭐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극악무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에스겔이나 탄일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그럴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무작정 군중이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조사를 해본 거예요 도덕적인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로마법에도 어떤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의 유대 종교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는 사람을 죽으면 그 피값을 내가 받게 될 텐데 나는 못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제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 그러면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봄 12장에 36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값이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값을 돌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AD 70년에 에루살렘 성이 타이터스 장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고 약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받게 될 형벌의 내용에다가 예수님을 죽인 이 죄값이 합쳐진 겁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상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에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11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했을 때의 벌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벌이 합쳐진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일이 있기 1500년 전에 지금부터는 3500년 전에 레이기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여러분 저같이 큰 등치도요 등치가 저만한 사람 뒤에서 갑자기 빠른 걸 쫓아오면요 저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서워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입니다 개 제가 어디 신발을 갔는데 개가 저만해요 큰 개가 있어요 제가 당당하게 걸어갔죠 제 눈이 목줄이 있겠지 싶어서 쭉 갔는데 목줄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뒷그림이 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이방 땅에서 칼이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과 핍박을 당했다면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고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온전 4세기부터 기온후 2세기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분포도가 나오게 되는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넓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불순종에서 받게 되는 징계 중에 징불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열방에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또 말씀하셔요 누가 보면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에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아랍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티나라고 불려집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때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 AD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명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다 명을 내렸습니다 법으로 법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예언된 대로 됐어요 그리고 열방이라고 했잖아요 더 넓은 땅으로 옮겨져 갔는데 1492년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흩어져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AD 1545년에는 러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왔었죠 일본인들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이 성경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큰 징벌이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35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무려 134개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1998년 12월 7일 월요일 신문에요 134개 국에 유대인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몇 명입니까? 꽤 많은 숫자죠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18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134개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피값을 받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트스 위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에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라누스 황제가 나머지 도시들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58만 명을 죽이고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학살 학살 학살이 그리고 대량 학살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읍이 황폐하리라 땅이 황무하게 되리라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히틀러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의 패배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업을 했어요 그래도 잘 사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독일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33년 4월에 반유대인법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뺏고 수용소로 모으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 민족을 말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독일의 지도인데요 작센이라고 하는 이곳에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정말 비참하게 죽이는 일이 있었고 또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끌어모았는데요 이 아우스비치라고 하는 이 도시로 끌어모았어요 여기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방문가 있는데 제가 이곳에를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영상, 필름, 그 다음에 어떤 유품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용소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도 이 수용소가 남겨져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사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녹군이 뜨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고 되어있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잠수한 방수제를 만들고 담요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서 죽이고 장식품을 빼앗는다는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이 포로들을 옷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금일을 빼가지고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군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썼습니다 또 생체 실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성경에는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는 불에 살라버린다고 되어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의학 실험에 인체가 제공이 됐고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죽었습니다 실험용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균을 넣어본 거예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독일의 의학이 이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 유럽에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소지품을 정리정돈하게 하고 옷을 벗고 목욕을 시켜준다고 이 창고 안에 들여놓아요 목욕탕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게 뭐가 있느냐 이게 가스실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6천 볼트의 구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이 들어갔는데 지글롬 비라고 하는 이 독가스가 나오는데 이 한 통이면 500명을 죽인대요 이때 하루에 만 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또 불순종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경고하셨고 그리고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신 겁니다 1945년 4월 13일에 미군의 진주로 독일군들이 미처 매장되지 못하고 버린 유대인들의 시체입니다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와, 마, 마, 마 이게 다 시체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널브러져 있는 게 성장입니다 불도저로 성장을 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 글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피값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 2천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는 그들이 지내온 역사를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셨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종의 시간대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가서도 공부 안 하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가서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사람 되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불순종하면 힘든 시간이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환란과 핍박을 받는 시간 속에 있었지만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그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왜 선택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축복해 주셨고 불순종했을 때 벌을 주심으로 올바른 길을 걷도록 그런지 남은 한 시간 동안 전해지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놀라운 민족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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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6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6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6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6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7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7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7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7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8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8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8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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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다, 힘없다 하면요. 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박수 2000번 박수 2000번 박수 10번 시작! 2000번 치라고 한 줄 알고 시작도 안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박수 5번 5번 시작! 손을 좀 비벼주세요. 깍지 한번 끼시고요. 앞으로 한번 쭉 밀어주세요. 위로 한번 쭉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뒤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으차차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어깨를 뒤로 좀 돌리겠습니다. 돌리시고 앞으로 좀 돌리시고 앞으로 좀 돌리시고 제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데 허리 한 자가 있어가지고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 미래의 일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화면 나오나요? 예 제가 뒤에 나오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일기예보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경우가 별로 없죠. 내일 일어날 일도. 근데 하나님은 예언을 언제 해 주셨느냐 창세기에 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해 주셨어요. 확률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BC 700년에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외에도 다수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모습도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 정도 성취됐을까 이룰성자에 나아갈 치자입니다. 성경 예언은 70% 이상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과 내일 저희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은 반드시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뼈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웬 카톡이 떴네요. 죄송합니다.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분노를 격발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흩어진 거 보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조차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어? 이건 이제 배웠잖아요. 아 이대로 됐구나.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선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끝날이 있거든요. 그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중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 즈음에 흩어져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성경에 보면 고토 옛 고 흙토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돈을 구워주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정말 참 그렇게 살면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이유찍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할까? 언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알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기는 했어요. 근데 죽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2600년 전이고요. 그리고 AD 70년에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토는 비었고 죽고는 없고 그 민족은 세상에 뿔뿔이 130개 이상의 나라에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것도 강한 나라가 된다? 35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세기를 박아드릴게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한 시기가 1910년부터 1945년입니다. 벤도 아브라기 닭강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일본 말이잖아요. 제가 광주교에 있을 때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가 일본어 학원을 다녔어요. 기아 자동차 근무할 때 일본어가 처음에는 쉬운데요.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요. 일본어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했다니까요. 일제시대를 지낸 사람이야.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35년 통치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권 상실한 지 2600년 그리고 그 땅에 쫓겨난 지 1900년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독립이 가능하겠냐고요. 한번 말 좀 해보셔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놀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하게 하시기로 본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아니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와우 뼈가 뼈가 가득한데 이 뼈가 살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애쓰게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거를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살아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심이 마른 지 오래된 뼈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무덤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원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시는 주체가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실장 14절에도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그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 39장 28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땅으로 소망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했는데 1948년도 5월 14일날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1948년 5월 14일날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곳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조만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갈 플랜이 짜졌고 그 계획대로 되어져가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이 스가레라고 하는 선제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레가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0장 34절에 보게 되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모아내고 모아내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 41절에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세우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00만 명이었을 때에 120개국에서 돌아왔고 83개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초대 수상인 벤 그리온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스라엘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시죠? 무서울 정도로 세력이 퍼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 사이에 조그마하게 있었던 나라가 팔레스타인 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으로 이스라엘이 모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 땅이 비어있는 땅도 아닌데 그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거기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지도를 봤더니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없잖아요. 팔레스티나 팔레스타인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여기도 시리아도 이라크도 터키도 이집트도 다 이슬람 국가예요. 만약에 여기를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서 벌떼같이 달라들어서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팔레스타인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이연되어 있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화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나라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약했던 그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슬람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1948년도 5월 14일날 독립했는데 세상에 한 1년 뒤에나 쳐들어오면 좀 덜 밉죠? 그 다음날 전쟁하러 들어왔다니까요. 연합해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도 1967년도 1973년도에 4번에 걸쳐서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3차 중동전쟁 때는요. 본토 널리비에 6배 땅을 확보하고 에루살렘과 골란공원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과 싸워도 우세합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100에서 2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선택된 게 BC 2000년이고 주권상신한 게 606년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AD 70년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1947년까지 1948년 5월 13일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다음날 독립하고 나서야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흩어졌지만 돌아올 것이다. 학살을 당했지만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황폐하지만 옥토가 될 것이다. 1948년도에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 페르시아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토만 터키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랍어로는 쿠두스 신성한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출애국기 내용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돌아온 히브리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해 기원전 11세기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당시 역사를 그린 내용이 찰턴 레스턴과 율 브리너가 나오는 영화 10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기원전 930년경에 네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신 바벨로니아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왕국 등의 지배를 거치다가 로마 제국의 보호국이 되며 그 후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됩니다. 신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죠. 이후에 유대인들은 중동 전역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순종한 결과였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517년 오스만 제국 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며 잠시 영국령이 됐다가 1948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50년도 우리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에 지원까지 해주는 그러한 여유로운 여유를 부렸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 된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자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민족을 볼 때 주변 나라에서 보니까 너무나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야 만주 땅 줄 테니까 만주에다가 국가 세워라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영국에서는요 아프리카 우간다 땅 줄게 거기에다가 국가 세우면 되지 않겠니 거기에 국가 세우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O! 우리는 싫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다시 국가를 세우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다. 근데 주요 열광들이 볼 때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져 있는 옛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맞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준다고 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다가 국가를 세웠으면 성경은 버려져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국가를 세우도록 권유한 땅이 무려 22억 곳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셨다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주 좋은 땅일까요? 빵이 있는데요. 60%는 못 먹는 빵이에요. 광야에요.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 사막이에요. 경상도 정도 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60%는 광야라니까요. 광야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뭐 경상남도 정도 땅밖에 좋은 땅이 조금 없어요. 그런 땅입니다. 비가 오잖아요. 고이질 않아요. 바로 스며들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1921년부터 독립을 해보려고 계속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4절에 보면 그 황무안 땅이 기경이 될 거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고 성읍들의 성벽과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참 멋지게 생겼죠.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톰 소요의 모음 왕자와 거짓 소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요. 1856년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아까 보셨죠. 그 호수에서 에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허벌판이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에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갈릴리면요. 생명수가 있는 호수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네계부 사막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국토의 60%가 사막입니다. 60%가 그런데 이 사막에 농사를 지어요. 꽃을 길러요. 대추야자 열매를 수확해요. 귤을 재배합니다. 유럽에 팔아요. 인기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동서의 길이가 11km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됩니다. 평균 깊이가 26m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수량이 독립하고 난 뒤부터 점점점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생명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물을 송수관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한 겁니다. 나무 하나에 파이프라인 하나 또 채수 하나에 그 호수가 또 지나가고 그 사이에 조그만한 호수 구멍이 나가지고요.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뚝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뚝 그래서 꼭 그 식물이 필요한 만큼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 위로도 물이 통과하고요. 땅 속의 관로를 통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키부츠 농장이 있는데 키부츠라는 말이 히브리말로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꽃이 피고 농작물은 세계로 수출을 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의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 강수량이 증가하고 관계기술이 발달하고 농작물 또 꽃 수출을 하고 유럽의 감귤류의 80%가 이스라엘에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목화, 꽃, 스프링쿨을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고요. 그리고 농작물 수출로 3,800억 소득을 내고 사마귀 이스라엘을 이제 먹여 살린다. 골칫덩어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농업 방법이 뭐냐면 점적 관수라고 하는 겁니다. 후수가 지나가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뜨려지는 겁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이스라엘입니다. 바닷물도 민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더 만들어내던 이스라엘 2000 년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롱신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낙은 아飯에,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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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스라엘에 하지만 2,000년에 나라가 지진이 그게 안가능한지 그것도 다른 나라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없어지고 저는 뷔스에 나간 러시아에 이스라엘에 그리스도 3년에 저도 마칩니다. 마칩니다. 다음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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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지자의 유통을 조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functions. 마칩니다. 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산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는 얘기가 흙을 좋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붓고 또 뭔가 새롭게 해서 토양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경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고토로 돌아온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약한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원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강한 나라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느라 이스라엘 민족이 재물을 얻었을 때에 생각하기를 우리 힘으로 얻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3500년 전에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되어있는 겁니다 구워줄 줄이라도 구우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이 치자가 다스릴 치자인데 다스리는 일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전라도 면적밖에 되지 않지만 어떻게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인구는 약 1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포함해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땅인데 60%가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을 개관해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돈 얘기 좀 해보죠 2011년도에 대한민국 가구당 부채가 5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부채가 1500조 원입니다 2018년도 자료죠 그리고 2020년도 자료인데 가계의 부채가 1600조 기업의 부채가 1118조 국가 부채가 2198조 그래서 약 5000조 정도 빚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도 자료인데 일본도 국가의 빚이 500조 엔을 돌파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빚을 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에서 저는 돈 다 빌려온 줄 알았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빚을 낸다는 거예요 주요 국가의 부채를 봤더니 한국 그리고 그리스, 독일, 영국, 프랑스 쭉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2011년도 자료인데요 일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IMF에서 줬잖아요 그리고 OECD 35개국 정부 부채 비율 순위를 해보니까 일본이 1위네요 우리는 26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누가 줬냐면 IMF에서 준 거예요 이 IMF가 뭐냐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리고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다국적 기업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세를 낮추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은행인데 이 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이슬람과 21세기 신경제 질서에 대해서 문병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돈인데 유대인의 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평소 유대인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던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현금이 부족했던 지난 외환위기 당시 조지 소로스를 불러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유태 자본을 동원하라는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IMF에서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돈을 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 자본을 동원하라고 충고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IMF에서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게 유대 자본인 겁니다 유태인은 단순히 많은 돈을 거머쥐고 있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셔요 앞으로 세계를, 세상을 하나로 묶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의도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 22장 7절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아까 보셨죠 모든 나라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돈을 빌리는 것일까?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 기관은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원래 국가 소유였지만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범안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미국마저도 경계적 혼란이 시작되면 이 기관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 은행이 FRB죠 여기서 달러를 발행하고 정기예금, 금리 규제 등의 고난을 행사합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항공도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따라가죠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기관이 FRB입니다 연방준비은행입니다 FRB도 있고 IMF도 있고 BIS도 있고 IBR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구를 조정하는 리더들이 누구냐면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인데 이 록펠러는 주로 미국에서 로스차일드 가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 돈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정상들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 쓰고 있는 화폐를 없애고 단일 화폐를 만들면 어떠겠느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대안으로 비트콘이 이렇궁 저렇궁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해서 예속시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로 하나는 디지로 돈을 빌려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꽉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IMF는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인데 단기로 국제금융기관인데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또 회수하고 그러는 가운데 뭘 주로 하냐면 이제 시장 개방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김태중 대통령 때 IMF에서 돈을 빌려오고 대신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 개방이 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그때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는 세계정부의 추세입니다 세계정부가 되어져야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엑선, 쉘, GM, 포드, IBM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하고요 노벨 수상자 중 유대인 비중이 경제학 분야에서는 42% 물리학 분야는 26% 화학 분야에서 20%입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4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란 외부상이 서방, 이스라엘의 핵에는 침묵하고 이스라엘, 이란이 이란 폭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핵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인 주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역의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는데 유태인들이 88%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상권의 전 과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세기의 한 유대인이 다이아몬드 연마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제작하고 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금이나 진주가 최고로 치워졌죠 그리고 검은 곡물왕국의 5대 메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시장을 지고 흔드는 베일 속의 정체를 벗긴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곡물을 사고 팔고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많은데 카길, 콘티넨탈, 드리피스, 붕괴, 앙드레인데 살펴봤더니 다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그리고 세계 5대 메이저가 있는데 카길, 붕괴, 앙드레 이 모든 것이 유대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지구촌 곡물 교육량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카길이라고 하는 유대인 회사가 들어와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은, 황금의 지배자들, 석유를 말합니다 석유 생산의 63%, 거래의 80%를 지고 있는데 이 주인이 유대인이에요 액션 모빌이 하루에 1조씩 기름을 팝니다 등소평도 유태인입니다 모태통도 객관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비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있는데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돈을 대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는데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당시 종교적 박해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은행 일입니다 대금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꼭 해야만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 놀이를 통해 가지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벌었는데 8대째 이온 유소 깊은 대부 금융 재벌입니다 유럽과 미국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고 로스차일드 가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얼마입니까?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 가지고 모르겠죠 오경입니다 오경이면요 오만조원이에요 오만조원 너무 놀래서 놀래시지도 않으시네요 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조, 그 다음에 천조, 그 다음이가 일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만조가 되는 거예요 오만조 한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세계 인구가 73억 명이니까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요 유대인은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빌 게이츠 11년 연속 최고 갑부입니다 미국의 거물급 유대인 인사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창업자들과 그들을 돕는 두 여성 모두 유태인입니다 세계 속의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정치계에서 보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럼 링컨 이런 분들이 유대인이고요 헤겔, 칸트, 칼막스, 피노저, 파스칼, 니체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의 정치까지 개입해요 경제나 언론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을 지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꿈이 있어요 문병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군사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지배해야 되죠 언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신문, 방송을 지배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유대인이죠 생활 필수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식량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대파가, 쪽파가 얼마 전에 비싸가니까 대파 재테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식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식량의 80%를 유대인들이 지고 있잖아요 석유 생산과 거래에도 유대인들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금융 또한 빚으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인구 1,800만 우리나라 전라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100개 이상의 나라에 흩어졌던 민족입니다 2차 세계대인 때는 600만 명이 학살당한 민족이었죠 2,600년간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국토는 대부분이 사막이고 강수량이 적은 나라죠 이런 나라를 개간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군사강국 사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스라엘이 명성과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문병일 교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태교, 기독교는 세계 종교에서 큰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의 종교 경전이냐 아니면 세계 역사를 기록하는 정사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성경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현재 세계 역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의 어원은 히스와 스토리 두 단어의 복합어이다 히스라는 것은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다 유태교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송세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망한 역사 그리고 흥한 역사를 보고 야, 그 이스라엘 참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순종했을 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고 불순종했을 때 사망의 길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천국입니다 사망의 길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둘 중 한 곳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저절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모두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사랑과 공의가 있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